안녕하십니까 RTV입니다 아 오늘 또 토트넘이 원정경에서 3대1로 승리를 하면서 유로파리그 제2조 예선 2승 1패로 조 1위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오늘 또 같은 시각에 LASK한테 패한 그 로얄 엔트워프 벨기에 팀이죠 엔트워프를 꼴득실차로 밀어내고 네 제2조 1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토트넘은 이날 경기에서 그동안 좀 기회를 많이 못 받았던 선수들이 몇몇 선수가 출전을 했어요 골키퍼 조하트를 비롯해서 벤 데이비스, 다이어, 알더베이랄트, 도어티가 퍼펙트를 이뤘구요 시스코, 윙크스, 로스엘소가 중원을 베일과 케인, 모우라가 공격 3인방을 이뤘습니다 네 초반부터 공세를 이어가던 토트넘은 전반 13분이었습니다 모우라의 코너킥을 케인이 머리로 받아 넣으면서 1대0 선제골 앞서가게 됐구요 토트넘에서 이제 케인은 개인통선 200번째 골을 득점하면서 굉장히 또 기록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어 전반 33분 베일의 침투패스를 받은 케인이 날카로운 크로스를 연결했고 문전을 쇄도하던 모우라가 오른발로 가볍게 밀러 넣으면서 2대0으로 앞서게 됐구요 이렇게 이제 전반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전반전은 사실 이제 굉장히 압도적인 경기였구요 점유율 자체는 한 55% 정도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슈팅수가 12개 그중에서 이제 유효스팅이 6개나 되면서 상대를 위협했구요 그중에 이제 두 골이 골문을 가르면서 2대0으로 앞서게 됐습니다 네 뭐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공격 3인방과 이제 중원 선수들에 대한 중원 선수들이 이제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로 루도그르츠 포팩 뒤에 이제 공간을 많이 창출을 했구요 이를 잘 침투해서 이제 기회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이제 후반 시작과 함께 케인 대신 비니스스 그리고 시스코 대신 호이베를 투입하면서 이제 공격과 중원을 좀 강화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후반 5분만에 추격골을 허용하고 불안한 리드 상황이 연결됐죠 근데 이 추격골 허용 과정도 뭔가 이제 슈팅이 굴절되면서 약간 이제 수비 선수들이 집중력을 잃게 됐고 거기에 이제 침투하는 상대 선수를 놓치면서 한 점을 내주게 되었구요 지난 시즌에 이어 이제 올 시즌에 토트넘이 무실점 경기를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지단 경기 이제 프리미어리그 웨스트엠전에서 이제 3대0을 앞서고 있다가 3골을 연달 실점하면서 대참사가 한번 일어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팬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기도 하구요 그래서 이제 무리뉴 감독은 후반 16분 모오라 대신 손흥민을 교체 투입하면서 공격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었구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수가 됐습니다 손흥민 이제 그라운드를 밟자마자 거의 뭐 한 17초도 안되서 도움을 올렸는데 그라운드를 밟자마자 이제 공격 상황이 전개가 되자 전방으로 침투를 했고 호이비에르의 패스를 받아서 굉장히 이제 스프린트하는 과정이었지만 이제 침착하게 첫 터치를 만들어냈고 바로 지체 없이 중앙에 있는 로셀스한테 연결을 했구요 이를 바로 이제 로셀스가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팀의 세 번째 골이자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올 시즌 공격 포인트 15개째를 정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후에도 이제 손흥민은 슈팅보다는 약간 이제 동료들에게 공격 기회를 창출해주는 그런 그런 부분에 무게를 두면서 몇 차례 좋은 기회를 만들었지만 이게 이제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구요 결국 3대1 토트넘의 승리로 끝나게 됐습니다 어 손흥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입 17초만에 공격 포인트에 도움을 올리면서 굉장히 이제 임팩트에 있는 모습을 보여줬구요 케인 선수는 이제 자신의 200호 골 토트넘 소속 선수로서 200호 골 득점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기록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리뉴 감독은 경기 후에 좀 만족스럽지 못한 예 그런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는 최고 선수들에 대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토트넘 선수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말이다 난 항상 그들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라고 말한 후에 오늘 경기에서는 행복하지 않은 것들이 여전히 있다 라면서 약간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구요 네 그렇지만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은 포지션에서 실력으로 경쟁자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선수가 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뛰지 않는 선수들은 투입된 매 순간마다 자신의 최고 능력을 증명하고 즐기고 보여줘야 하는 기회임을 반드시 느껴야 한다 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은 사실 그동안 많은 기회를 받지 못한 몇몇 선수들이 선발을 추천을 했죠 골키퍼 조하트 그리고 벤 데이비스 뭐 로셀소 그 다음에 중원 헤리 윙크스 같은 선수들도 마찬가지였구요 이어 후반에도 뭐 베르반이나 비니시유스 등이 출전을 하면서 뭔가 이제 오랜만에 경기에 나서긴 했는데 이런 선수들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도 풀이가 되구요 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트넘이 이제 실점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진 모습 수비진의 그런 모습들에 대한 실책인 것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네 토트넘은 이제 이번 주 일요일 저녁 9시죠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 웹스토브루미츠와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를 펼치는데요 뭐 손흥민이라든지 이날 경기 또 전반점 45분만 소화한 헤리케인 선수들이 모두 선발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구요 저는 이제 그 경기도 다시 이제 리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여기서 물러나겠구요 저는 골닷컴 L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